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네, 잘 오셨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준비를 해오셨을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2가지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부활을 노리고 있는 우리 K바이오 관련 기업들, 이번 행사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여기에서도 어떤 신기술과 신약을 발표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자, 과연 바이오주가 지난주, 지난해에 부진을 딛고 올해는 상승할 수 있을지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 이야기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작년에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제 좀 반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주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있을 예정이죠. 오늘부터 해서 13일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됐는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 50개국에 한 1500개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참여, 바이오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뭐 한 30개 정도의 이제 30여 개 기업이 이제 참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시젠, 한미약품,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 관련돼서는 지금 JP모건에서 이제 추천하는 그런 회사들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일 때 할 때는 이제 기업, 제가 이제 450개 이 정도에 이제 참여를 했다가 한 1500개로 뭐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그 섹션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트랙이 있는 그런 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IPO 관련된, 그러니까 증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을 앞둔 회사들에 대한 이제 세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트랙이라고 해서 뭐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트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인 트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6년 연속 지금 이제 메인 트랙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송도 관련된 뭐 공장, 사공장 이제 건설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한 CDMO 관련된 내용을 발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프라이빗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SK팜테코가 이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뭐 국내 상장은 안 되어 있는 회사인데 아마 미국 나스닥 쪽에 이제 상장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가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그 지역별 트랙으로 하면 LG화, 그 다음에 한미약품, 시젠, HK, 이노엔 등이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이렇게 세션 트랙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미팅으로 해서 한 20여 개 회사가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좀 참여를 하는 기업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뭐 유수의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있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뭐 면역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좀 알고 계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요? 네, 뭐 가장 이 컨퍼런스에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이제 면역항암제랑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내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면역항암제나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희귀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하게 되면 메드팩토나 유틸렉스, 크리스텔알 지노믹스, 그 다음에 네오이뮨스, 파맥스, 헬릭스믹스, 비보전, 알테오젠, 엔지캠 생명과학, 그러니까 좀 많죠.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제 자막으로, 그러니까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회사들의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희귀질환으로 해서 뭐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당뇨병 신약 관련돼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쪽으로만 이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같이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도 같이 좀 진행이 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 이제 지정한 업체들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를 못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형태로 해서 이제 쇼케이스를 진행을 하는 이거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EDB그룹이라는 이제 바이오 포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별도로 이제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여러 국내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관련된 바이오 투자 기술 이전이나 그 다음에 투자 관련된 논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예전에는 뭐 몇 년 전 좀 옛날 얘기죠. JP모건 헬스케어 참여만 한다고 하면 막 주가가 막 쭉쭉 갔지만 그런 영향력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뭐 방금 이제 앵커님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대표적인 한미약품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한미약품이 이제 2015년에 기술 수출을 할 때 시발점이 되는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는 10영업일 그러니까 개최 10영업일 전서부터 이제 주가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KRX 바이오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최근 들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에 관련돼서 이슈 모리를 작년에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금 관심이 좀 덜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예를 들었다 보니까 컨퍼런스에서 꼭 앞두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컨퍼런스 후에 결과가 좋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그 결과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다,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보다 이렇게 신약 개발 쪽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